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가르치는 한종철입니다. 한종철 제가 오늘 준비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능 생명과학의 가이드를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능에서 제외되는 단원과 내용이 생명과학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물의 구성체제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유전 단원에서 개정 전 가장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챕터예요. 그래서 일부 예비고인이나 예비고산분들은 유전의 중요한 부분이 이 챕터가 빠져서 유전 단원 자체가 빠졌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신데 유전 단원은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유전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부분이 빠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논란거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생물의 구성체제 쪽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게 파트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이 멘델의 전 법칙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N수생 분들은 연관이라는 주제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예비고삼 올라가신 또는 예비고2 올라가신 분들은 연관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유전에서 꽤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으실 거고 일부 수험생들은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챕터가 빠지면서 그 챕터 속에 있었던 연관이라는 이 주제가 함께 빠졌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연관이 만약에 빠지면 유전 단어는 비유를 들면 라면에서 면은 그대로인데 라면 스프가 없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답은 만약에 연관이 빠지면 기존의 유전 단어를 해서 어렵다고 했던 주제들 DNA 상대량, 다인자 유전, 가계도, 돌연변이 이 주요 주제들이 난이도가 엄청 쉬워져요. 그래서 유전 단어의 공부의 방향을 잡으실 때 연관을 빼놓고 공부하면 이 부분은 기본 개념을 한 두 시간 정도면 끝낼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도 대부분의 문제를 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정말로 유전이 엄청 쉬워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연관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연관이라는 개념이 멘데르 유전법칙이라는 챕터 속에 있었을 뿐이지 그 챕터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챕터 안에 있었던 모든 유전의 내용이 다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중 창고서를 여러분들이 사보시거나 또는 현재 개정된 생명과학으로 유일하게 모의고사가 치러진 게 작년 고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살펴보면 실제 연관된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관이라는 주제가 빠졌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종철 선생이 연관은 빠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검증을 하셔야 돼요. 개정 첫 회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책은 기출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까지의 기출 문제의 대부분은 똑같은 용어와 똑같은 주제를 다루긴 하지만 선지 내용이나 자료에서 개정된 내용하고 다소 차이가 생겨요. 불가피하게. 특히 연관이라는 주제는 유전해서 거의 대부분의 유전 문제에 다뤄지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 문제가 만약에 연관이 빠졌다는 전제에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풀 문제가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검증을 하셔야 되는 게 개정 첫 회의 가장 중요한 책은 EBS 연계교제입니다. EBS 연계교제의 경우에는 한 해 동안 수능 특강과 수능 안성이란 두 권의 책이 나오는데 수능 특강은 조만간에 출시가 되죠. 1월 말. 그리고 수능 안성은 여름쯤에 출시가 됩니다. 이 연계교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서 검수 그리고 컨펌을 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허용한 내용들이 수록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올해처럼 개정 첫 회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만 갖고도 공부를 할 수 없어서 EBS 연계교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출시되는 수능 특강이라는 교제의 첫 번째 검증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 특강이라는 교제의 유전 파트에서 연관 또는 연관군의 기본 개념이 수록되거나 그리고 수록된 문제 중에 DNA 상대량 다인자, 가계도, 돌연되는 파트에서 연관이 포함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상반기 때 공부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생명과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중요해요. N수행 분들은 인지를 하실 거고 그리고 예비고삼 올라가시는 분들은 연관이라는 걸 향후에 수능에 공부할 때 기본기를 내신 공부할 때 다 다지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부분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유전의 공부 방향, 연관을 빼놓지 말고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검증 방법은 올해 6평과 9평을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그 부분을 함께 주시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추가되는 내용과 그리고 단언의 내용은 생명과학의 특성, 생콩즙 탐구 실험이라고 추가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질환이 추가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단순한 기파트이기 때문에 추가되긴 하지만 공부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 학습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학습법을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시든 형강을 듣든 혼자 공부를 하시든 개념 수업의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명과학 1의 개념의 개수를 총 100개라고 하면 그 중에 실제 필수함기 사항은 30개가 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개념을 처음 듣고 끝까지 모두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간혹 하셔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면 3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 2, 3주 전부터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겨울방학 동안 개념 수업을 했었어도 다 기억을 못하니까 첫 번째 스타일 개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려고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시간적으로. 책을 다 읽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중간에 이제 포기하게 되고 두 번째 방식 그때쯤이면 EBS 수능특강이라는 교제가 나와서 그 수능특강의 이론 페이지들을 요약 정리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 특급까지 꼼꼼히 읽어본다. 어쨌든 책을 처음 특급까지 읽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것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책을 처음 특급까지 꼼꼼히 읽어도 이해와 정리는 잘 되지만 그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기본 문항들을 또는 중킬러, 킬러 문항들을 푸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문제를 읽어본 거랑 똑같은 거지 답을 결정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개념 수업을 들을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평가원의 출제 방식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개정 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후에 아직 우리가 시험을 보지는 않았습니까? 첫 번째, 생명과학은 암기, 두 번째 자료 해석, 세 번째 응용 이 세 가지를 측정을 해요. 기본 문항은 기본적으로 1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 기본 문항은 순수하게 암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실력이 있는 친구들도 1페이지, 2페이지에서 기본 문항에서 가끔씩 지엽적인 보기 때문에 실수로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하반기 때쯤 되면 상당히 지엽적인 거에 집착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평가원에서 내는 지엽 보기는 많아도 한 개예요. 한 개.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그럼 제가 잠시에 말씀을 드릴 때 퀴즈를 낼 거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 문항 14개를 몇 분 정도에 해결을 해야 20문항을 온전히 문제를 읽고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께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문항은 기본적인 암기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대표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를 갖고 끼워 맞추든, 생각을 해서 풀든, 계산을 하든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보통 우리가 중킬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중킬러 같은 경우에는 강사들이 얘기하는 스킬이 먹히는 문제들이에요. 보통 학생분들이 강의를 듣고 강사들이 알려주는 스킬을 연습을 해보고 그 스킬이 기존의 기출문제에 먹히면 아, 우리 선생님이 알려주는 스킬이 만능풀이법이구나 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강사들이 수업 준비를 할 때 직전 연도까지의 수능 문제를 분석을 해요. 학생들이 내년에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어려운 기출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릴 수 있도록 반법론을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올해 6평, 올해 9평, 올해 수능에 먹히는 만능풀이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킬을 장착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문제를 빨리 풀 수는 없어요. 평가원이 강사들보다 앞서가거든요. 계속 문제를 진화시켜요. 그래서 내가 배웠던 스킬이 기존의 기출문제에는 잘 먹혀서 그 스킬을 계속 연습을 하지만 그리고 강사들이 만든 사설모의고사에 적용을 해봤더니 잘 먹히지만 실상 6평 때 가서 시험장에서는 답답하게 잘 안 먹힌다는 것을 90% 이상의 수험생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중킬러 문항은 스킬만으로도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킬러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근육계산, 두 번째가 매번 나오진 않지만 혈액형 사람수계산 그다음 유전파트에서 DNA 상대량과 작년부터 난이도가 살짝 높아진 복대립이죠. 이 부분은 강사들의 스킬을 체화를 해보세요. 개정 후에도 이 주제들은 계속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킬러 부분은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스킬이 시원하게 먹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는 주제들이에요. 일단 기본함기가 탄탄히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킬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에 경우의 수를 줍니다. 보통 생명과학은 4페이지에 17번과 19번 자리가 전통적으로 킬러 자리예요. 킬러한 문제를 푸는데 몇 분 정도가 걸릴 것 같으세요? 이것도 잠시 후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건데 킬러한 문제를 푸는데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5분 이상이 걸려요.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한 그 경우의 수를 모두 증명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도출하려면 5분 이상이 걸려요. 현실적으로 학생 입장에서.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킬러 주제를 간단히 얘기하고 6평과 9평에 여러분들이 오래 겪을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이 표에 하나가 누락되어 있는데 킬러 주제는 다인자 유전, 가계도, 돌연변이 그리고 3단원 쪽에 막전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표에 살짝 누락되어서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6월 평가원의 현실 예비고산분들은 가장 첫 번째 번호 모의고사가 3월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요. 그리고 4월 모의고사,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모의고사요. 난이도는 매우 쉬워요. 웬만한 내신보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기본 문학, 중킬러, 킬러에 대해서 학습법이나 학습 방향을 말씀드려도 실제 3월이나 4월 모의고사를 보시면 그게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원 룰이 3, 4월 교육청 모의고사에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훈련이나 또는 킬러, 중킬러에 대한 심도 있는 연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 4월 교육청 모의고사 점수가 의외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방심을 하세요.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 등급이면 6평 때까지 한 2, 3개월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 6평 때는 1, 2등급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6월 평가원 때 기본 문학 14개와 중킬러 4개 이 18문제를 먼저 풀거든요. 우선 손을 잡아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킬러 2문제를 풉니다. 이 18문학을 푸는데 열심히 한 현역 고3 친구들이 몇 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한 번 맞춰보세요. 30분 걸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실제 킬러 2문학을 온전히 문제를 읽지도 그리고 제대로 고민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알려줬던 스킬 또는 자기가 열심히 풀었던 그 노력들을 확인조차 못한 상태에서 6평이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학원에 와서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선생님들과 얘기할 때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킬러 2문제를 손을 못 댔더라고요. 그래서 의지가 있는 분들은 그날 피곤하긴 하지만 저 킬러 2문학을 풀어봐요. 차근차근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대를 하죠. 한 2, 3개월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9월 평가원 때 저 킬러 2문제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9월 평가원 때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노력을 한 친구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기보문학 14개와 중킬러 4개 합의 저 18문제를 25분 정도에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5분이 남습니다. 그 5분 동안 킬러 2문학을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손을 대지 못하겠죠. 그래서 2문학 중에 1문학만 시도를 하게 돼요. 그것도 맞출 수도 있고 틀 수도 있죠. 그럼 제가 이제 제안 들으신 건 뭐냐. 기보문학 14개를 보통 7분에서 10분 정도에 풀어내는 게 평균적인 속도입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 전제로. 근데 수능에서 또는 구평에서 의미있게 20문학을 온전히 실력 발휘를 하려면 기보문학 14개를 5, 6분에 끝내셔야 돼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시는 거는 1년 중에 대부분의 공부량은 중킬러나 킬러와 같은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만 상반기 때는 기보문학 14개를 맞출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5, 6분 안에 맞출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충분히 반복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개념이더라도 불구하고 수업을 할 때 꼼꼼하게 매우 강조를 하고 다 설명을 합니다. 다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설명해주는 내용 중에 필수함기사항이 무엇인지를 납득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본 개념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필수함기사항을 선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필수함기사항 위주로 해서 충분히 반복을 해줘야 실제 기본문학 14개를 매우 빠른 속도로 5, 6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기본문학 14개를 5, 6분 안에 끝내야만이 중킬러까지 해서 저 18문학을 22분에서 23분 정도에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8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야만이 드디어 킬러문학 두 문제를 의미있게 고민하고 정답을 맞출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싸움이라는 것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는 거 기본 문항에 대한 학습방향과 중킬러에 대한 학습방향 킬러에 대한 학습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기본 문항을 말씀드렸으니까 중킬러 문항을 말씀드리면 강사들이 알려주는 스킬을 장착을 하세요. 중킬러까지는 그게 먹힙니다. 그 다음 킬러 문항은 스킬만 갖고는 안 되고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과 직관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이 경험과 직관이라는 것은 강의를 들어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사들이 알려주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통해가지고 변형 문항을 진짜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변형 문항이라는 것의 모태가 결국은 기출문제고 EBS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존에 기출문제와 EBS 연계교재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때 변형 문제의 훈련에 습득 속도가 달라집니다. 결국 모태는 기존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가 충분히 체화되지 못하면 그 문제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변형 문제의 파악 속도가 느려져요. 일일이 다 고민을 또 계속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개념 학습 때 단순히 모든 개념을 다 이해했다. 모든 개념을 다 외울 거야. 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공부하는 걸 잡지 마시고 한두 감옥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개념 수업을 들으실 때 첫 번째 필수함기 사항을 정리하셔야 돼요. 문제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문제 설명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출제 유형에 맞게끔 선지에서 출제자들이 원하는 정답이 되는 필수함기 사항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강사가 칠판에서 화면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보통 요즘에는 예습을 거의 안 하시잖아요. 복습을 하셔도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전반적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업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모두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설명의 내용 중에 대략 10% 미만의 내용이 정답이 되는 필수함기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 필수함기 사항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필기 내용을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는 중킬러와 킬러 주제들입니다.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는 스킬을 익혀야 돼요. 본인이 한 명의 선생님을 듣든 두 명의 선생님을 듣든 혼자 독학을 하든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킬러 주제는 개념 소환만 갖고는 경험과 직관을 기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문제풀이 훈련이 변형문항의 훈련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4개월 이상은 꾸준히 변형문제를 풀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면이 쌓이는 게 경험과 직관. 그래서 개념 수업 때는 킬러 주제들에 대한 기본기만 준비를 해도 충분합니다. 개념 수업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출문제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생원은 총 5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단원, 2단원, 5단원이 기본 문항 단원이에요. 이 기본 문항은 기출문제를 푸실 때도 여러 번 풀려고 하지 말고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풀고 틀린 거 애매한 거 또 실수로 틀 수도 있고 까먹어서 틀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연습장에 풀듯이 대충 푸는 게 아니라 1, 2, 5단원은 풀 때 꼼꼼하게 그래서 한 번만 풀고 그리고 그 표시해놓은 것들, 흔적들을 계속 활용을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시험 전에 한 번씩 읽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중킬러와 킬러가 출제가 되는 3단원과 4단원 쪽은 기출문제를 1년에 최소 6번 이상은 풀어보셔야 돼요. 6평 전에 2번 9평 전에 2번 수능 전에 2번 이 정도의 반복 횟수를 하지 않으시면 여름 이후에 학원에서 나오는 사설 모의고사 온라인 사이트에서 강사들이 만드는 다양한 변형 모의고사 그걸 풀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풀 때마다 중킬러 킬러는 새롭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충분히 최화되지 않아서 이 변형 문제가 어떤 기출문제를 모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생각을 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에서 시작된 건지를 생각해낼 수 있으면 초반부의 문제 파악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그래서 변형된 포인트들만 고민해서 바로 풀이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반복하라고 했을 때 기출문제를 보통 직전 연도까지의 기출문제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기출문제 중에서 최신 기출문제는 올해 시행된 거죠. 올해. 그래서 올해 6평, 9평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시기 때 꽤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 EBS 연계교제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올해처럼 개정 첫 회의 경우에는 EBS 문제가 진짜 중요해요. 경향이 EBS 경향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기존의 기출보다. 그럼 EBS 연계교제가 조만간에 수능 특강이 1월 말에 나온답니다. 그럼 나왔을 때 대부분의 현역분들은 처음부터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1단원, 2단원, 5단원 이 기본 문항에 출제되는 단원들은 EBS 연계교제를 굳이 풀지 않아도 기존의 기출문제를 푼 것만으로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EBS 연계교제는 처음부터 풀지 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훈련이 더 필요한 3단원, 4단원부터 먼저 푸셔라.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특수한 EBS 연계교제는 1년에 텀은 다를 수 있지만 최소 3회 이상은 반복해서 풀어보셔라. 이거를 제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2등급의 상위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2등급의 상위권. 사실 1등급과 2등급은 등급이 한 등급 차이지만 노력의 양 차이는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론적으로 1등급은 몇 프로입니까? 4%죠. 근데 현실에서는 4%가 아니죠. 탐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탐구에서 1등급 비율은 5% 전후 또는 6% 전후에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대략 95%의 수험생들이 탐구가 1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부분 열심히 했던 현역분들은 1등급보다는 2등급이 많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은 등급이 한 등급 차이밖에 안 나지만 노력의 양 차이는 엄청난 차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면 2등급 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1등급은 또는 만점은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경험과 직관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킬러 문제 2개까지는 건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 30분 안에. N수행 분들은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작년에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20문제를 온전히 보셨습니까? 한 문제 정도는 제대로 풀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 경험과 직관을 기르는 시기가 여름방학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여름방학 때는 이 경험과 직관을 길러야 한 이 시점에 혼재되어 있어요. 공부의 내용이. 개념도 구멍이 나 있고 선생님들이 알려준 스킬도 아직 체화가 덜 됐고 여전히 기출 문제는 어느 파트가 덜 풀어져 있고 EBS 연결계제는 온전히 끝까지 보지도 못했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 단위나 또는 월 단위로 학습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해야 돼요. 계획 없이 공부하시면 이게 뒤죽박죽 나중에 섞여요. 그래서 뭔가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EBS 연결계제는 1, 2, 5단원을 나중에 부셔요. 구평 직전에 복습한다 생각하고 이때쯤이면 여름방학부터 킬러 연습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문제 풀 때도 구평 직전에 기본 문항에 대한 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때 EBS 연결계제 수특수환을 갖고 1, 2, 5단원을 한 3, 4시간이면 다 풀거든요. 한 번 쫙 풀면서 복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파이널 시기 때 간단한 복습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험생으로서 공부할 때 마음가짐을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기 싫으면 관두든가 뜻은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내에서 강연을 들으시고 설명을 들으실 때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저건 비현실적이야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거죠. 가끔가다가 현장 강의에서 학생분이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유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마음속에 정답을 정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서 제가 어떤 대답을 해주든 간에 결국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할 거라고요. 결국 사람은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연관이 유전해서 중요하고 연관은 안 빠졌다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 두 시간이 지나면 또는 저녁에 수업을 들으러 가서 수업을 듣는 그 시점쯤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까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사람은 경험을 해야 오래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소신을 갖고 지속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일일비하지 말고 3, 4월 모의고사 점수 잘 나왔다고 해서 과탐의 공부량을 줄이지 마시고 줌킬러나 킬러 같은 건 꾸준히 해야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주에 과탐의 공부량을 확보하는 것 대부분의 현역분들은 상반기 때 국어수학에 대부분의 공부량을 투자하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으니까. 그래서 6평전까지는 과탐, 자기 공부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6월 평가원 보고 나서야 평가원 룰을 느끼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각을 하고 과탐 공부량을 많이 늘려요. 그러면 늦습니다. 학원 개수를 줄이더라도 인간 개수를 줄이더라도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인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강하는 거 멋진 일이에요. 그런데 완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과탐 공부 시간을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업만 듣다가 1년 끝납니다. 공부는 소신껏 그리고 강의를 듣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사실 많이 있지만 뒤에 또 고석영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